안녕하세요. 우주최강올라프입니다.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요? 허허. 아무쪼록 다들 몸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. 그나저나 오늘의 상대는 세트이군요.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를 연상깨는 이름. 사나이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. 3단계의 끝. 수사의 그 즈음을 내 Familien은 행복한 새해가 없으세요. かなったら ㅠㅠ 睨前に効果がなくても 笑しないと 笑しないとは 見てるから 笑しないとな 笑しやかたけど 笑しちゃってるから 笑しちゃった 笑しちゃうんだ 笑しちゃっ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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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는 요 ironically 정말 없을 것 우승 5 2 2 4 4 루짱 녀석 좀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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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뻔하죠. 제와드 구매 0, 11관왕. 압도적이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